자아 야아 니 물 주려고 그래 절로 가 이 새끼 그냥 매분마다 이렇게 자자자 모이도 주고 응 아이고 아이고 흐 물은 금방 다 쏟아 뿌린 이 놈 새끼들 그녀 이분마다 2호는 참 열심히 부어 하네 꼼짝을 안하구나 한 이틀 동안 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밥 달라고 난리다 난리야 응? 흐흐 자아 자 먼저 좀 주고 어이구 됐어 흐흐 자아 저 달구들 다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한번 보자 5분 6분 7분 다 내려왔구나 요것들 오 알은 따뜻하네 이제 금방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5번 자리 물도 있고 모이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침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자 나를 한번씩 돌려줄까 여기가 약간 차네 자 여기는 육호 엄마닭 육호 자리 이것도 다 따뜻하네 잘하고 있어 자 여기는 7호 어제부터 호화하는 7호 오 요것도 따뜻하구나 오 열심히 다 잘하고 있어 이게 다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다 하는데 요 놈들 왜 내려와가지고 어 얘가 저기 엄마닭 육호인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래 어 얘가 7호 자 그러면 5호가 어디갔지 응 저기 있구나 요 5호 6호 나와서 지금 모이는 많이 못 먹고 이제 거의 운동하고 들어갈 수준이네 오 6호 벌써 올라가려고 지금 저렇게 품 잡고 있네 오호 7호도 물 먹으러 가구나 하하하하 요 앞에가 지금 얘가 오호 얘가 6호 저쪽에 물먹는 애가 7호 하하하하 이 장딱 요놈새끼 그냥 야 야 야 장딱 야 이놈새끼 그냥 어 절로가 니가 왜 자꾸 그냥 가만있는 애를 그냥 어 7호 먼저 올라간다 오 7호 먼저 올라갔다 5호 니 차례야 오우 7호 지자리 잘 쳐다 가네 그렇지 오우 잘했어 근데 저기 5호는 빨리 안 올라가고 뭐한데? 야 5호 빨리 올라가 저쪽에 지금 2호가 나와서 물 먹고 보이먹고 그러네요 오우 여기 5호 선수 오우 5호 5호 저 자리도 아직 못찾고 그러는거야? 허헤 6호는 어디갔데? 어 여기 있구나 7호는 벌써 올라갔는데 너희 둘이는 왜 이렇게 꾸며덕거래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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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면 그래 너네는 지금 부어하는 놈이야 그냥 날개를 그냥 부풀리고 돌아다니고 있어 하하하 6호 올라갔어 5호는 뭐하고 있대? 저 6호는 지금 자리 못찾고 있는거야? 아이고 진짜 그렇지 바로 거기에 어 어이구 잘 쳐다 가네 하하하 자 5호 빨리 출발하시오 5호 선수 뭐하고 있대? 6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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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호 선수 다 올라갔어 니는 뭐해 여기서 어? 몸을 부풀려가지고 어? 위협을 주는거야? 누구한테? 어? 아이고 똥 싸구나 하하하 어? 5호 어이구 4호 5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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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가 너무 작은가? 자 빨리 들어가 니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얼른 들어가 자 자 빨리 들어가 그렇지? 얼른 들어가 야 이놈 이거 이거 조금 야 엉뚱한 데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거기는 니 자리 아니잖아 왜 거기 남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래 일로와 빨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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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 자리도 못 찾고 그러고 있어 응?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물 끓어 다 업고 모이 끓어 다 업고 뭐데? 진짜 그냥 제대로 좀 해 제대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치료가 글도 응? 제일 빨리 올라오네 됐다 오늘 하루도 요렇게 또 잘 해라 아이고 고생이다 흐흠 엄마 닭 1호는 이제 빙가리들이 많이 커가지고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따 낮에 나오게 해줄게 헤헤 그리고 2호는 아까 보니까 나와가 물도 먹고 모이도 조금 먹고 하더니 금방 들어갔네 물 끓어도 다 업어 버리고 여기 3호 3호 3호가 지금 저 안에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꿀도 입구를 안 막아 놨는데도 꼼짝 안하고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여기 4호는 어제 자꾸 나오려고 해가지고 입구를 막아 놔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씩 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운동 시키면 돼요 얘는 그래도 지가 알아서 이제 잘하고 있네요 3호